안녕하세요 가와사키가 공랭 단기통 쿼터 2종을 11월 20일부터 일본 내에서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맥우로 S1과 W230, All New W230인데요 맥우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바이크 브랜드 중 하나이자 가와사키를 완성차 기업으로 변모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맥우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가와사키는 11월 20일부터 맥우로 S1을 발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964년도에 발매된 맥우로 최후의 로드 스포츠 모델 가와사키 250 맥우로 SG의 적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생산이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일본 빌드 품질이라고 강조해 놓긴 했었습니다 프론트는 18인치, 리어는 17인치 스포크 휠을 탑재했고 AB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32cc이고요 9대1 압축비 5800rpm에서 18Nm 토크가 나오고요 7000rpm에서 18마력의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일반유 사양이고요 시트고는 740mm, 일본 내 발매가는 725,000엔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신차 출고 시에 검차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는데요 통상 5,6만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유 W230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 브랜드는 1965년 처음으로 650 W1으로 등장한 이후에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250cc 클래스에서 새로운 레트로 스포츠 모델 W230이 탄생했습니다 레트로 스타일링과 경량 차체, 낮은 시트고로 폭넓은 라이더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원은 맥으로 S1과 모두 동일합니다 일본 내 발매가는 643,500엔으로 맥으로 S1 대비 한 8만엔, 7,8만엔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애프터 파츠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400급 빅싱글 단기통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발매된 가운데 이 두 가와사키의 기종들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 소개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혼다 GB350CE와 트라이언프 스피드 400 그리고 가와사키의 올유 W230을 한번 재원표를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원표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각 차정에서 가장 우세하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회색 칠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체 길이는 GB350이 확실히 깁니다 미들급이나 줄리터급 차량과 함께 세워놔도 당당할 만큼 길이가 기네요 다만 무겁고 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5단 기어입니다 하지만 일본 생산이라는 점은 큰 메리트고요 성능 측면에서는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400이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고 RPM 세팅이고요 파기종 대비해서 연비는 좀 희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랑케 머신이라고 불리는 듀크 390이 160kg에 43마력인데 스피드 400은 클래식의 타를 쓰고 펀바이크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듀크 390과 비슷한 그런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 스펙 시트를 보다 무엇보다 놀랐던 점은 프런트 포크가 돌입식인데 43mm 파일을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버 스펙이죠 이 차량 무게에 이 배기량에 43mm라는 건 굉장히 오버 스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가 사이즈에 따라서 좌우되진 않지만요 이에 반해 올 뉴 W230과 메그로 S1은 저 스펙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애프터 파츠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25년간 가와사키 에스트레아가 그려왔듯이 에스트레아는 초퍼나 바버, 클래식, 카페레이서 등으로 변신한 사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언급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에스트레아와 스펙이 거의 같습니다 배기량이 조금 줄었지만 최고 출력이나 최고 토크가 나오는 RPM 세팅이 거의 똑같고요 차량 무게가 조금 줄었어요 에스트레아가 제가 같이 달려봤을 때 평속, 평속이 아니죠 최고속 110km, 시속 110km 정도 내기가 되게 어려웠던 차량으로 기억을 하는데 W230은 같은 출력에 조금 더 가벼워 졌으니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출시하게 되면 흥행의 최우선 관건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너들 간의 커스텀 컬처가 어떻게 힙하게 확산되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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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